1. 뭐 놀라고 그래? 그럼 이 정도도 안 받고 시집가려고 했어? 사돈 처녀는 너무 언니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? 사돈어른께서 이 정도는 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. 뭐야 두 사람? 왜 이래? 은하야. 글쎄 이 정도는 부담이 부도 아니라니까. 그래요 마음껏 골라요. 하나밖에 없는 내 며느린데. 감사합니다. 넌 원래 많이 하려고 했던 거 알어? 티나요? 많이 나. 오빠. 아까 보여준 것 좀. 네. 사돈어른께서 우리 자매에게 주시는 자매 반지야. 자매 반지? 여자들 결혼할 때 자매랑 어머니랑 반지들 한다고 해서. 엄마 반지 하나는 있대요. 우리 어릴 적에 엄마 보석합 열고 공주 놀이 많이 했어요. 아버님 주시는 자매 반지에 저 정말 소중하게 받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기다려. 이건 소정일까? 이건 언니꺼. 아버님이 이 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을지 상상이 되는구만. 함께 가는 지지를 해볼게 될까? 잘 만낮습니다. 이제 언니랑 같이 PATIEN 높게. 한 번 더 알가 잠시와요?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